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알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어느덧 11월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또 2019년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연말쯤이면 내년에 대한, 내년 경제 어떻게 올라갈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내년에 중심이 될 하나의 큰 단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이 두 세대가 가져올 소비 트렌드,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하는 공간의 변화, 이런 이야기를 함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얼마 전도 아니죠? 꽤 됐습니다. 이미 타임즈에서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미미미 제너레이션, 나만 본다 이거죠. 나밖에 모른다. 나쁘게 얘기한다면, 어쨌든 나 중심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이거는 올코그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주의적이냐, 개인주의적이냐. 이것은 올코그룸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차이인 거죠. 어쨌든 성향이 개인주의적이다, 집단주의적이기보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왔고요. 또 얼마 전에 또 이코노미스트에서 The Rise of Millennial Socialism. 그러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의 소셜미디어에 의존한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또 거론한 적이 있죠. 이렇게 미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잠깐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 도대체 무엇인가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어서 밀레니얼 세대가 부각이 되면서, 부상하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세대 구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세대 구분과 우리나라의 세대 구분이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부터 예를 든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자체가 전쟁 직후에 급속하게 출생자 수가 많아지죠.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세대를 이제 베이비붐어스, 혹은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쟁 직후니까 미국에서의 전쟁과 한국 전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1955년을 기준으로, 1955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를 한다면, 미국은 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세대 구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교집합이 크고요. 또 세대 구분상의 특성들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커다란 차이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베이비붐어스가 있고, 그 다음 X세대죠. 제가 제 나이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X세대는 그 이유세대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1970년생에서 80년생까지 이 정도가 X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밀레니얼 세대는 그 이후세대, 1981년생부터 우리나라는 그래요. 미국의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생부터 IMF 전까지, 1997년생까지를 가리킵니다. 세대의 차이가 있죠. 엄청 차이가 있고, 그 이후세대를 또 Z세대다. 이렇게 합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를 X, Y, Z 해가지고 Y세대다라는 표현을 쓰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 구분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주가 된다면, 결국 이들의 소비 패턴과 소비 성향과 선호화, 기호가 모두 다 다르니까 삶의 방식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컨셉에서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을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예를 들어서 우리 베이비붐 세대는 실내에 있는 식물 기름의 시간을 쓴다든가. 그리고 해변에 놀러 간다든가.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막론하고 이 밀레니얼 세대는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본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보드게임을 즐긴다든가. 이렇게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고 역시 그러면 소비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이 세대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진전시켜 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세대 분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의 한 20% 정도씩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랑은 구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여기가 움푹 패이죠. 저출산 현상이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푹 패이지는 않는 모습. 그죠? 저출산 현상이 극심하지는 않은 모습. 그런데 우리가 생산을 한다 그러면 기업에서 제조를 한다 그러면 그 전량, 그 제품이 소비자의 기호를 이해해서 결국 우리나라 내수용으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 시장 그리고 무역을 염두하고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 컨셉에서 밀레니얼 세대에 적합한 맞춤화된 제품을 공급한다면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이 세대의 비중이 작아질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죠? 결국 세계 시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미국을 잠깐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우리나라랑은 차이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 그리고 이 두 세대가 거의 주가 될 것이다. 결국 이 세대가 저물고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그런 시대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그죠? 옷이 됐던, 음식료품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어떤 내구제 소비제를 막론하고 생산되는 제품의 타겟 소비자가 이 밀레니얼 세대가 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업 경영하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입니다. 연령별 인구 분포. 보시면 우리나라는 0세에서 20세까지의 인구가 극심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미국은 이런 모습인데, 그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이렇게 짧아요. 조금 짧아요. 짧은 이 베이비붐 세대가 어떻게 돼요? 만 65세가 되는 시점이에요. 2020년은. 다시 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교수도 은퇴하는 시대. 그죠? 만 65세가 되니까 교수도 은퇴하는 시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의 은퇴의 본격화를 알리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2020년의 모습이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베이비붐 세대가 가고 그러면 다음 세대가 올 때인데 말 그대로 70년에서 80년까지 태어난 이 세대, X세대가 경제의 주력이 되겠죠. 소위 기업에서 팀장이라든가 차장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가장 큰 일꾼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부장부터 차장까지 이렇게 있겠죠. 다음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81년부터 96년생. IMF 전까지.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라면서 처음부터 뭐하는 거예요?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죠. 자라면서 처음부터 인터넷을 하면서 자랐다는 것이죠. Z세대의 특징은 또 뭐가 차이가 있냐면 밀레니얼 세대는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를 X세대와 구분해서 특성을 설명할 필요도 있고 또 베이비붐 세대와 분류해서 특성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다른 Z세대와 구분해서 또 특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지만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밀레니얼 세대는 IMF를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구조조정으로 인사 해고 처리가 된 모습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IMF를 겪었다. IMF 외환위기를 겪었다. 완전히 체감한 세대와 또 차이가 있겠지만 지켜봤다. 그런데 지켜보지 못했다. 거의 지켜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굉장히 극심한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부터 인사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이때까지는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그런 취업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는 덜했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엄청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고 경쟁적으로 자랐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고 또 밀레니얼 세대에 두드러진 특징은 수험 준비를 인강으로 했다. 인터넷으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가거나 아니면 대학생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비교를 해보면 저도 모르게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특강을 갔을 때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엄청나게 집중해요. 열광하고.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인강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터넷 강의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유튜브 구독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겠죠. 밀레니얼 세대. 그런 여러 가지 세대적인 특성들이 있겠다. Z세대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자랐다. 세대적인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폰. 이런 대변되는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다. 이 세대의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밀레니얼 세대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가져올 Z세대와 밀레니얼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 어떤 것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1인당 소비지출액이 높아요. 2020년 지출액이 베이비붐 세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국민카드에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소비지출액이 이렇게 높고 평균 소비성향을 사실 계산하기 위해서 통계청에 전환까지 했는데 이게 2016년까지는 통계가 가능해요. 평균 소비성향의 정의는 분모의 전체 총 소득이에요. 가처분 소득. 분자가 소비지출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돈 중에 얼마만큼을 소비지출하는가 이것을 가리키는 게 평균 소비성향인데 이 평균 소비성향이 당연히 고연령일수록 낮겠죠. 저연령일수록 평균 소비성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걸 다 쓴다. 어쩌면 쓰기 위해 일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 등장한 그 용어가 프리터족인 거죠. 알바만 하면서 삶을 연명한다. 나는 즐기는 데 초점을 두고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즐기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그런 재무적인 그런 것들은 알바로서 내가 마련한다. 이런 것이 프리터족의 개념이죠. 굉장히 상통합니다. 결국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지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중요한 소비자로서 등장한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2%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비중이. Z세대도 역시 한 20% 정도. 그러니까 두 세대가 40% 정도 차지해요. 물론 Z세대가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소비지출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아이들은. 그런데 부모들이 역시 Z세대를 위해서 소비지출을 하는 것이니까 역시 소비의 중요한 대상이다. 광의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거의 뻔히 드러나다시피 밀레니얼 세대는 상대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보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 이 밖에도 온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을 두 개로 구분합니다. PC로 구매하는 인터넷 쇼핑 그리고 모바일로 구매하는 모바일 쇼핑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모바일 쇼핑이 이미 인터넷 쇼핑을 압도적으로 넘어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 물론 베이비붐 세대도 아직 상당 비중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는 건 맞지만 그 비중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이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패턴과 소비 성향은 전체 세대의 소비 패턴을 결정짓는 고을세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소비 패턴이 나머지 계층의 소비 패턴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한 번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지급 결제 비중만 받지만 이 밖에도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로 이 제품에 대한 상세 이력과 사람들의 평가를 고려해서 소비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가신비라고 하죠. 나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미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가신비를 중요시한다든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소비를 한다든가 이게 포미족이죠. 나를 위해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랄 때부터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가 많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7남매, 저희 어머니도 6남매 이런 가족 속에서 자라면서 나를 위한 소비보다는 가족을 위한 소비를 했다면 그리고 굉장히 집단주의적 소비 성향을 가졌었다면 이 세대는 말 그대로 자녀가 나 혼자인 거예요. 외동 아들, 외동 딸인 거예요. 그래서 V.I.B죠. Very Important Baby로 자랐기 때문에 나를 위한 소비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기도 하죠. 그런 세대만의 소비 패턴을 충분히 이해할 때 이들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겠죠. 시간이 굉장히 많다면 이들의 소비 패턴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소비 패턴 자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세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기초가 돼야 되겠다. 2020년에는 말 그대로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의 주력 계층이 되고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밀레니얼 세대가 만 24세가 되는 해입니다. 2020년이. 다시 말하면 대졸 신입사원으로 등장하는 그런 첫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고졸 밀레니얼 세대가 이미 회사에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력도 갖춰나가고 있다. 그런 것을 고려해본다면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패턴을 이해한 맞춤화된 그런 마케팅, 제품 개발,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심층적으로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생산, 일의 변화 방금은 소비의 변화, 그리고 생산, 일하는 현장의 변화 그리고 문화의 변화, 주거의 변화 제가 드릴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 한 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생산, 일의 방식의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미미 제드레이션 나만을 생각한다. 결국은 집단주의적이냐 아니면 개인주의적이냐 그런 성향의 차이도 있고요. 주로 정보 탐색을 신문에 의존했다면 지금 이 밀레니얼 세대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의존한다. 이제 아주경제신문에 한 변짜리 칼람이 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실렸는데 제가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네이버에 물어보십니까? 유튜브에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검색하라고 시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물어보는 세대를 소위 X세대 유튜브에 물어보는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옆 사람한테 검색해보라고 시키는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양식이 다르다. 근데 양식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래 지도자의 덕목으로서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자라는 이야기가 붐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잘 일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는 거죠. 리더의 덕목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대면하기를 꺼려하죠.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대면 강의에는 상대적으로 좀 익숙하지 않은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대학 내에서도 이미 온라인 강의가 많이 등장했고 온라인 강의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으시죠. 그리고 이미 특히 Z세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2019년 1학기부터 이미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을 시작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대면화에 익숙하다. 우리는 택시를 잡기 위해서 길에서 손을 흔들었지만 택시를 잡고 길을 안내하고 지급 결제하기 위해서 카드를 내미는 이런 모든 수단이 제외된 비대면화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택시 기사와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어진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다. 비대면화에 익숙하다. 직접 대면 보고하기를 꺼립니다. 뭐냐면 이 X세대의 입장에 제가 X세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만 하는 겁니다. 제가 X세대예요. 저는 과거에 보수적인 한 연구기관에서 주니어로서 연구할 때는 우리 팀장님, 실장님이 안 가면 저도 안 가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죠. 그렇게 자랐는데 이 X세대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X세대가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됐는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팀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는 내가 퇴근 안 하는데 퇴근을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일하는 방식 자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조직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만 밀레니얼 세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나의 발전과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헌신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되지 않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절대 헌신하려 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트렌드라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VIB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함께 일할 것인가. 결국은 리더도 상사도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해야 되고 밀레니얼 세대도 저는 위에 상사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감히 소심발언을 하자면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꼰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차이인 거예요. 차이.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세대적인 특성의 차이인 거지 물론 내가 당신과 다르니까 나와 같아, 같아야 돼 하면서 강요하는 건 꼰대라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삶의 양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가지고도 꼰대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그 사람마저도 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세대 간의 어마어마한 격차 디지털 갭이라는 표현도 하고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표현도 쓰고요. 문화적인 갭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조직 문화 관리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짧게 이 정도만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서비스 공간, 예를 들어 유통 매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결국 이 밀레니얼 세대가 중요한 소비자로서 등장했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 패턴과 결국 이 베이비붐 세대의 기존 세대의 소비 패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공간에서의 일하는 방식마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쇼핑 시에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를 물어봤는데 밀레니얼 세대와 이전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요. 보면 밀레니얼 세대는 상대적으로 이래요. 상대적으로 판매원이 최신 제품이나 패션을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 판매원도 트렌드한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원이 매장 내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가? 나이키 가게에 갔으면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는가 아닌가가 또 중요한 거예요. 레퍼런스를 찾는 거예요. 레퍼런스. 그리고 판매원이 제품 추천을 해주는가?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쇼핑 시에 밀레니얼들은 고려를 많이 하고요. 반대로 그 기존 세대 같은 경우는 가격 할인을 많이 해주는가? 내가 필요할 때 판매원이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가? 그리고 판매원이 적극적으로 제품 찾는 것을 도와주는가? 이런 여러 가지 쇼핑 환경에서 이 세대 간에 기대하는 것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가 크게 소비자로서 부상하는 그런 2020년 경제에서는 그리고 유통 매장에서도 어떻게 밀레니얼 세대에 적합한 트렌디한 접근을 해나가는지 이런 접근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이런 서비스 산업에서는 특히 고객과 직접 만나는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런 일하는 방식, 생산의 방식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첫 번째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중요한 소비계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의 맞춤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맞춰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 TV 안 보는데 계속 TV 광고할 거냐 이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들의 맞춤화된 어프로치, 제품,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검토를 했죠. 그리고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함께 조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대비문 세대가 혹은 X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이해하자라는 말씀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세대가 다른 세대를 같이 이해해야 된다. 모두가 그 세대에 대한 격차를 줄여나가야 된다. 모두가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로 거듭나야 되겠다. 조직 내에서도 마치 조직 문화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나아가야겠다. 나와 다르다고 베이비문 세대가 내가 성장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그 기준대로 그 밀레니얼 세대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저히 맞지 않는 거죠. 반영되지 않죠. 의견이 묵살되는 경향이 높죠. 제가 강조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혁신하는 조직은 신입사원의 의견이 고스란히 공유될 때 그럴 때 혁신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다. 혁신하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차이는 그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반드시 신입사원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부장님 혹은 대표님, C레벨 그 동안에 성공해왔던 방식대로 그 방식, 루틴에서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은 나와 가깝기보다는 신입사원에 가깝거든요. 신입사원에 가까운 이 사람의 잣대로 이 새로운 세대의 잣대로 들여다봤을 때 지금의 방식보다 새로운 방식이 낫겠다라는 방식의 어떤 제안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성이 인증되는 그런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읽어주는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